록 인연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높은 충성심을 가져 보다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어도 이용하지 않고 원래 쓰던 제품 및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의 제품 및 서비스보다 더 개선되고 성능이 좋은 것이 나와도 이미 투자된 비용이나 기회비용 때문에 또는 타 제품 및 서비스로의 교체 비용으로 인해 고객은 기존의 제품 및 서비스에 충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기업 및 조직에서는 보통 다음의 단계를 통해 록 인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무상 제공 또는 저가 제공 고객의 고착화 유료 전환 예를 들면 휴대폰 단말기 지급, 온라인 게임 업체의 저레벨 무료 정책, 이동 통신 업체의 10대 이용자 요금 정책 등이 있겠죠. 고착화 전략은 먼저 시장에 진입한 기업 및 조직에게는 큰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 간의 경쟁이 약화되고 제품 및 서비스의 질 향상이 더디게 되어 시장 독점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물론 교체 비용의 하락과 높은 기회비용 제공을 통해 고착화 전략에 대한 공격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지식들직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ани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